경배하며 경배하며 주님을 높이는 이 시간 주님께서 좌정해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겸손히 그 말씀 받아 우리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쁨의 언덕으로라는 그런 우리 묵상집을 가지고 우리 새벽기도도 하고 또 말씀을 계속해서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한 장 구약 한 장 신약은 지금 사도행전을 통독하고 있고 구약은 사무엘 열한기 상을 우리가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통독하는 분 또 통독반에 통신반으로 공부하시는 분 또 나눔의 반에 들어오시는 분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은 제가 설교할 때 더 큰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이미 읽은 것 또 묵상한 것 가지고 제가 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때문에 본인 받은 것 플러스 또 목사님이 받은 것 플러스 해서 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하는 것 매일 한두 장씩 읽어가는 것 그거 아주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 함께 성경을 계속해서 읽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한다면 통상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제가 지금 티를 한 잔 하면서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목사님 혼자만 마시고 나는 제가 다 이유가 있어서 마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마신다고 해서 예배당에서 티를 마셔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메리칼 위즌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교회의 그 원어는 그릭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모임입니다 옛날 로마 시대의 그 도시민들이 모여서 함께 결정하고 행동했던 원형 경기장에 모였던 그 모임이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물론 마가다라빵에서 시작된 교회가 처음에는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기 때문에 교회 건물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300년 동안 313년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는 핍박을 받고 바퀴를 받았기 때문에 지하로 숨었습니다 실제로 땅속에 들어가서 살면서 카타콤에서 믿음을 지켜왔었죠 건물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인이 된 다음부터 다 드러나기 시작하고 바깥으로 나오면서 함께 모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짓게 되고 그러면서 건물과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우리의 교회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모임과 더불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건물까지도 함께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교회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어떤 모체가 뭐냐 구약시대의 성전이지 그렇지만 성전과 교회는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성전은 율법이 이루어지는 장소 래위기에 있는 제사법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구약의 성전이었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고백하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죠 한국에서 한번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죠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었는데 구약에 있는 제사법대로 한번 예배를 드린다고 염소 한 마리를 가져와가지고 애들 앞에서 물론 밖에서 한 거지만 염소를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각을 띄고 선생님들은 제사장 옷을 입고 그것을 태우고 뭐 이래가지고 그것을 동영상으로 또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그래가지고 동물 학대다 뭐 아이들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또 떠들썩했던 적이 한 분이 있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태우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믿고 고백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교회예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제물이 되셨음을 믿고 고백하는 예배가 되셔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취권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원복음 2장 19제라는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수년 동안 만든 그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셨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의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 되셨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그 우리의 구주가 되신 주님을 믿는 공동체가 모인 것이 새로운 성전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구약에 있었던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요업을 받아서 잘 짓고 봉헌을 합니다 봉헌을 하기 직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8장의 대부분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전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즉 새로운 성전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죠 그렇다면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는 거죠 성전과 교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금호예요 그거는 뭐 두 말할 나위 없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교회는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에 성전에 방문했을 때에 거기서 짐승파는 장사꾼들을 다 내어 쫓으시면서 크게 선포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여건을 너희는 강도의 도구를 만드는 도다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에 있었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확인해 주신 겁니다 내가 꼭 그들을 나의 산성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재단에서 기꺼이 받게 드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미라 만민이 이방이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서 봉독한 이 8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오늘 봉독한 것만이 아니라 전체로 보면은 성전이 기도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표현들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곳을 향하여 들으시옵소서 33절 이 성전에서 죽게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38절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나 42절 그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지금 성전을 다 지어놓고 하나님께 봉헌하기 앞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서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성전을 향해서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성전 안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비하면서 그것은 공동체적으로 드리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도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질문을 제가 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물론 교회에서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기도 많이 하세요? 이번에 교회 건강진단 설문서를 100명이 조인을 해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기도를 얼마나 하나요? 그런 질문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분들 100명 다는 아니죠 100명이 대답한 것을 평균을 냈더니 하루에 17분 하신대요 많은 건가? 적은 건가? 잘 모르겠죠? 그래서 다른 교회하고 비교해서 건강한 교회라고 익혔는 다른 교회하고 비교했더니 평균이 다른 교회가 19분이 우리 교회가 2분 떨어져요 왜 떨어졌나 생각했더니 내가 맨날 15분 15분 해가지고 15분에다 2분 정도 더 쓴 게 17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20분으로 바꾸겠어요 하루에 20분이라도 주님과 만나서 영적인 교제 시간을 갖지 않으면 진정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지구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기도하라고 말씀 물론 자동차에서 설거지하면서 걸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기도하길 원하시고 교회에서 기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더 진지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늘 집에서 기도하는 것하고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해요 다르잖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길 원하시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라고 해요 제일 교회에서 기도하기 좋은 게 뭡니까? 새벽 기도! 물론 새벽에 다 일찍 일어날 수가 없죠 저는요 새벽 도저히 안 돼요 그럼 수요 기도 수요 예배 우리가 기도합니다 금요일 샘물 기도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속회에서 기도합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합니다 성식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진짜 기도 정말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서 기도한다고 하면 그런 믿음의 고백 속에서 기도하는 이 교회에서는 기도가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 기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재단을 통해서 기도로 향란하는 제설을 하는 게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구합니다 기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기도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는데 기도는 이렇습니다 저는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가 아닌 게 뭔가라는 것을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해요 혼자 독백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혼자 독백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중얼거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이 없는 주문을 외우듯이 그저 중얼중얼 혼자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종교에서 보면은 어떤 주문을 가지고 계속 중얼중얼거리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종교가 남녀 호랑개교 남녀 호랑개교라는 게 교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녀 호랑개교라고 하는 주문이에요 그 실제로는 이름이 창가학회더라고요 불교에서 나오는 불교의 하나의 이단이더라고요 남녀 호랑개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불교 경전의 하나의 제목인데 그것을 막 반복해서 같이 중얼중얼하면은 그때 신비체험도 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병도 낫고 부자가 된다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의 이론이고 그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이 남녀 호랑개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우주의 소리다 그래서 그걸 자꾸만 반복해야 복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같이 남녀 호랑개교 남녀 호랑개교 막 중얼중얼중얼 하다가 나중에 정신이 다 없어져가지고 무화지경에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그들은 어떤 신랑체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엑스타시죠 엑스타시는 무화지경 심리적인 어떤 혼돈 속에 빠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혼자 중얼거리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니라 독백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분명히 살아계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지금 내 앞에 계신 주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중얼중얼 하지 마시고요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는다고 하는 것은 영의 눈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영의 신인데 어떻게 보입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10편 27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래서 그래서 주님을 빛으로 바라보면서 빛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빛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환한 빛을 향해서 주님 주님 주님을 부르면서 내가 갖고 있는 간주를 고백하고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아니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니면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주님의 발을 바라보며 이사야가 체험했던 것처럼 그 옷자락을 바라보며 엎드려서 주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신 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것이 진정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원합니다 기도는 자성찰의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해놓고 주님 그러다가 자기 여러가지 문제와 어저께 일어났던 일 누가 했던 말 이것만 생각하면서 가만히 묵상할 때가 있어요 물론 좋은 말로 얘기하면 자기 성찰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아주 별로 좋지 않은 말로 얘기하면 잡념 속에 잠긴 거죠 기도한다고 하다가 잡념 속에 잠기는 기도한다고 하다가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냥 내 것만 보이고 내 문제만 보이고 내가 했던 말 그 사람이 했던 말 어제 했던 거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잡념 속에 빠진 거고 자기 성찰 속에 빠진 거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을 펼쳐놓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저께 실수했던 걸 펼쳐놓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갖고 있는 슬픔과 아픔을 펼쳐놓는 것이 그러면서 거기서 탄식의 회개가 나오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펼쳐놓는 이것이지 그저 자기만을 생각하는 성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나의 주장의 시간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관철하려고 하는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것 해주셔야 됩니다 저것 주셔야 됩니다 안 해주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그러면서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그 아젠다를 하나님께 쏟아놓은 물론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들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내 주장이 되는 것하고 기도가 되는 것하고 차이는 뭐냐 기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바로 앞에 계신 것을 내가 믿고 기도한다면 내가 내 것을 간구하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쌍방으로 서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하는 기도가 뭐냐 기도가 아니라 내 주장이 되는 건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향해 막 쏟아놓고 그 다음에 아멘 벌떡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지 않은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가 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건 내가 간구하는 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도대체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응답해 주시는지를 조용히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걱정마 알았다라는 확신의 말씀을 주실 때도 있고요 조금 더 기다려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말씀을 줄 때도 있고 이 고난 속에서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찾거라 라는 말씀으로 그 고난을 소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일어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진정한 기도가 뭐냐 특별히 교회에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도대체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회계에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기도 교회에서 하는 기도 하나님 먼저 받기를 원하시는 기도는 회계의 기도를 원하신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기도한다고 하는 것도 예배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뭐냐 우리의 죄라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앞에 서면 반응을 하십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영적인 화학반응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시죠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데 죄 때문에 걸리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회 59장 1절에서 2절에서 여우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인이 죄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처리하기 원하시는 것이 제일 먼저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마음이 그래서 바로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문에 들어와서 아까 교회에서 성전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어떤 기도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 솔로몬의 기도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30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34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오 36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오 3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오 앞에서는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간구하거든 기도하거든 기도에 대한 말씀이 네 번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사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기도가 무슨 내용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라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에 앞서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기도는 회개의 기도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어제 새벽 기도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류의 집에 갔다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성령이 많은 것을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다른 동료들에게 나눕니다 다른 유대인들에게 나눕니다 성령께서 지금 고넬류의 집에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그를 방언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을 해요 그때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 다른 유대인들이 그것을 듣고 반응을 하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회개의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셨군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깨닫는 게 뭡니까? 발견할 수 있는 게 바로 회개가 성생명을 얻는 키를 여는 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회개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주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의 기도 했을 때에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 사람은 진정으로 구원받는 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드려지는 기도 예배 전에 드려지는 기도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듣게 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기도를 많이 들으십니까? 자녀들 기도 참 많이 하십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도의 많은 내용이 자녀의 기도일 거예요 가정을 위한 기도, 사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 자신 우리 자신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는 회개의 기도가 얼만큼 여러분들 기도 속에 담겨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회개가 없으면 진정한 기도가 시작될 수가 없다 회개가 없이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기 계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모자가 여기 있어요 그 앞에 여러분들이 섰어요 어떠한 고백이 처음에 나올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을 때에 고백을 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옷자락을 봅니다 천사의 찬양 소리를 듣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연기가 충만한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이사야 6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체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을 때 하나님 반갑습니다 그렇게 안 했어요 이사야 6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여 망하게 되었더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오 나는 죄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보좌의 앞에 앉아 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만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한다면 회개의 기도가 먼저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의 기도 없이 내가 원하는 것만 강구하는 기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회개하라고 하는 회개의 기도를 하라고 하는 말씀은 죄책감을 가지고 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회개의 기도가 앞서게 되고 회개의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로 고백되기 시작하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체리일제일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참된 기도와 예배가 있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감격과 감사가 있는 놀라운 복된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직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잠깐 묵상 기도합니다 독백이 되시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중얼거리고 내 자신을 생각하는 자기 성찰의 시간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내 것을 그저 주님 앞에 던져놓는 내 주장의 기도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정말 내 앞에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영의 뜬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찬란한 흰옷을 입고 보호자에 계신 주님을 향해 우뚝 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진정한 회개의 기도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향해 깊은 회개의 기도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는 기도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용서의 기쁨을 맛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묵상하며 회개 기도합니다